안녕하세요 만드는 즐거움 입니다 오늘은 수걱 속에 있는 벅스를 수 놓을 건데요 먼저 얼굴 부분은 백 스티치로 초천히 꼼꼼하게 스티치 해주세요 스티치 할 때 먼저 나왔던 부분에 그 구멍에 똑같이 스티치를 넣어주면 좀 더 깨끗하게 백 스티치가 표현됩니다 이 벅스 시리즈는요 제가 5월에 제주도 갔을 때 본태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본 장면을 스티치를 한 건데요 그때는 아직 벅스 위에 그 수국이 활짝 피지 않았더라구요 근데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수국이 활짝 폈을 때는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서 활짝 핀 수국 속에 있는 벅스 한 짱을 이렇게 자수를 놓게 됐어요 천안하게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원래 벅스는 꼭 한 쌍씩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조금 사랑스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이 너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아까 arquitect wasn't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을 보호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을 보았게 하는 점이 너무 좀 더 귀엽고 이렇게 사실이 그러므로ої 보면 그렇게 사진이 상상 Native게로서 이 가운데 홀 부분은 새틴 스티치로 검정색으로 다 막아서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수복광형을 빗는 뜻이 있는 거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다 올블랙으로 스티치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조금 면을 채우고 싶어서 새틴 스티치로 표현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아웃라인 스티치로 나뭇가지를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조금 빠르게 스티치 하셔도 되세요.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테이블 빨리 돌려봤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작업하면서 스티치 하시면 되세요. 이제 나뭇잎 스티치를 할 건데요. 나뭇잎 하실 때는 가운데 줄기 부분 한 3분의 1 지점까지 먼저 스트레이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따라서 서로 크로스가 되게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예쁘게 스티치가 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나뭇잎은 제가 3가지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조금 연한 초록잎에서 약간 짙은 초록잎으로 여기저기 좀 분산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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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긋꽃을 놓을 건데요 저는 수긋꽃 놓을 때 6가닥 모두를 사용했고요 원래 자수실 자체에는 꼬잉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다시 풀어서 다시 이제 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바늘에 깨서 이렇게 수긋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팅 스티치로 하면 되는데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꽃이 약간 풍성한 느낌이 들게 해주시면 되세요 꼬잉 없이 그대로 실 가닥이 들어간 게 표현되는 게 훨씬 심플하면서 예쁜 꽃이 나오거든요 꼬임이 없게 보여야지 훨씬 예쁘게 됩니다 이거 하실 때는 조금 굵은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꽃 이거 꽃 스티치 하실 때는 강력을 잘 조절하면서 스티치 하셔야지 이 실이 원단에 딱 붙어버리면 너무 이렇게 플랫한 느낌이 들어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당겨주시고 너무 세게 잡아당겼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중간에 바늘을 스티치 한 사이로 넣어가지고요 몇 번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이 사진 이렇게 영상처럼요 그러면 약간 볼륨이 살면서 훨씬 예쁜 꽃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을 잘 조절하시면서 너무 당기지 않으면서 스티치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Philippe 오일을 만나면 이제 툰치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핵독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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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나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성돼가죠. 이번에는 진분홍색으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진한색과 연한색 이렇게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면 완성했을 때 훨씬 더 예쁘거든요. 여기는 간단한 스티치들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스티치할 때만 조금 천천히 보여드렸고요. 그 이유는 다 똑같은 스티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반복해서 보여드렸어요. 이거 사이즈는 조금 큰 호프로 작업을 했고요. 제가 맨 처음에는 10cm 호프로 작업을 해서 너무너무 귀엽게 만들었었는데요. 조금 더 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크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사이즈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거 꽃 자수하실 때 세 가닥으로 작업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호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섯 가닥으로 작업을 했고요. 작은 거는 꽃만 세 가닥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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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닥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